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큐코인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16일 오후 2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아이큐코인 지난 3월달에 크게 한번 반등 나와주고 하락방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5에서 6원 정도에 있던 코인이 지금 보시면 27원, 30원 부근까지 시원하게 올라온 거에 비해 지금 두 달 가까이 50%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도 7% 하락을 했고요. 다행히 12원대 부근의 지지라인은 아직 견고하긴 합니다. 12원대 지지라인 좋지 않은 모습이 오늘도 온봉으로 시작을 하면서 2주 넘게 이쪽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쪽 매물대에서 이평선 위로 고가가 찍혀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지지라인 타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올라왔을 때 상방을 이런 식으로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12.6원 지지라인 잡고 진입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꾸준한 우상형 차트가 없죠. 차트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타점이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할 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완전 무료니까 이거 보고도 수익 못 드시면 차라리 코인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주변에 사람들 말 들으시는 것보다도 제발 전문가 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지인들 추천받았다가 시드 다 잃고 나서 회생하고 싶으신 분들 수두룩합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유료 전문가 6개월에 200만원씩 내고 리딩 받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고 아래 번호로 문자만 주셔도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도와드릴 거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현물하는 거 물론 좋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일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상승장 하락장 둘 다 똑똑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하고 지금 비트코인조차도 하루에도 크게는 3-4%씩 변동이 있는데 상승각 분석하면서 수익 먹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코인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인식 바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벌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항상 염두해 주셔야 되는 게 코인 현황이나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참고용으로만 봐야지 매매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비트코인 하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만원 투자할 거면 그중에 백만원으로 300, 400 만들면서 시드가 늘어나는 걸 보셔야지 천만원 올인하면서 베팅하니까 매번 손실만 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수익을 내시려면 매매를 길게 잡으신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비중 낮게 잡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시드 상황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카톡방 정말 정예의 패밀리 분들만 그리고 돈 벌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모여서 진행을 하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뭐 굳이 제 입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물만 100% 하는 거는 솔직히 바보입니다. 바보 차트에 등하락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장, 하락장 이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매수가랑 매도가 이제 가격대 3자리, 4자리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함께 보내주시고 아 나는 급등코인 받고 싶다 지금 어떠한 코인 진입식이 받고 싶다 등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는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자나 카톡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현물 그리고 선물 신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네 꼭 구독자님들 컨설팅부터 카톡방 입장까지 이렇게 수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익 나지 않으면 당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것저것 일체 비용 필요 없고요.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시장 그래프, 시황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의 타점 누구보다도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부가적으로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도 저한테 말씀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래 번호로 문자주시고 유튜브 구독 이렇게 두 가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는 코인 모두 수익 내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